2019년 3월 1일 1960년 4월 19일 1980년 5월 18일 1987년 6월 10일 그리고 박근혜 탄핵촛불 2016년 10월 29일 그리고 2022년 10월 22일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자존심이 강한 국민 전 세계 가장 주인의식이 강한 국민 민주공화국을 거부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서하지 않는 국민 그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도 목숨을 걸고 무너뜨렸던 국민이 10월 22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팩트TV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헌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 윤선희입니다 팩트TV가 여러분의 사랑 덕에 유튜브 구독자가 73만을 돌파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로지 팩트에 기반한 국민 보도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팩트TV는 온라인을 넘어 국민 보도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일 현재 국민주주 참여 현황은요 참여주주 1566명 참여구자 3751구자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실 텐데요 매불쇼에서 이렇게 불리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민생천재 고발천재 대모천재 안진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개에 대해서 어떠세요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민생천재나 대모천재는 너무 과분한 표현이고요 사실 민생문제 해결을 제가 제대로 했으면 정권을 뺏긴 일도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문재인종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누적된 결과이긴 하겠지만 촛불혁명을 함께 일으켰고 또 새로운 문재인종으로 만들었던 모든 구성원 중에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민생천재나 뭐 이건 너무 과분하고요 다만 뭐 제가 89년도부터 집회에 참여해서 뭔가 집회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야간 집회 금지 조항도 2원도 이끌어내고 뭐 그것 때문에 감옥감옥 갔다고 해서 뭐 집회를 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발천재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나교원과 김성태 같은 사람들은 하도 나쁜 짓을 할 때 열 몇 번 고발을 하셨죠 그때 예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이 전혀 그들을 수사 안 하니까 비리가 밝혀질 때마다 고발하다 보니까 14번 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고발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송사나 고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도 고발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도 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최은순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꼭 필요한 고발은 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 MBC를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하고 국민의힘당을 이제 제가 개인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이제 촛불행동이랑 민생경영동이 고발하는 실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꼭 필요한 고발만 하겠습니다 네 민주진영에서 안 소장님만큼 바쁘게 사시는 분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방송이면 방송 또 현장이면 현장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시고 후원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안 소장님께서 하시는 행 그 업적들을 업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적들을 다 알려드리면 아 정말 찐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광우병 촛불이죠 광우병 촛불 때 조직팀장을 하셨어요 그때 구속도 내셨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야간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촛불문화전화 형식으로 했는데 불법 집회라고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뭐 서울의 서울의 백은종 대표님 포함한 저희들이 구속 수감들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구속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기억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당시 집시법을 위헌 법률심판제청에서 판사각을 받아줬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전역에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를 하실 수 있는 합법적으로 계기가 됐고 바로 그런 제도적 정비가 됐기 때문에 2016년대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처벌받을 걱정 없이 촛불집회를 해서 촛불심용이 가능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스팔트의 사나이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촛불 때는 또 공동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도 감격적인 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2016년 박근혜 탄핵촛불 2017년 5월쯤에 그것을 결산하고 또 의의를 말씀드리고 또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광화문촛불 결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2016년 결산을 하시면 나와요 그걸 읽을 때마다 정말 수많은 우리 공동대표들과 함께 또 우리 촛불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뭉클했고 1차부터 23차까지 그 포스터를 쫙 네 포스터 다 모아졌죠 그게 정말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참 집회의 표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역사적 사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의병의 나라 햇불의 나라, 촛불의 나라, 그리고 우리 민초들의 나라인데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었다는 건 지금도 엄청난 긍지구 보람입니다 특히 이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아서 당시 독일의 에버티 인권상도 우리 촛불 국민 모두가 받는 쾌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참다운 박근희, 이명박의 일당을 몰아내고 좋은 정보를 만들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 아픈데 반드시 제2의 촛불시민명을 일으켜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좋은 정보를 완성하면 저는 그게 촛불시민명이 진정한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오래된 유럽이나 서구간 국가에서도 깜짝 놀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정말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살아있는 정권을 끌어내린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때처럼 또 이번에도 촛불행동이 정말 큰 일을 더 막중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문제없이 결산도 잘 하시고 네 맞습니다 또 감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규모 집회를 하면 국민이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혈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권이 나쁜 짓을 해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또는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해서 시작한 충돌이다 하더라도 충돌 자체에는 우려를 하시고 그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뭐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2010년처럼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이왕하는 집회 문화적으로도 좀 즐겁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데 그 모금해서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걸 아주 철저히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그건 돈을 주신 분 내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면 그분들한테 사세에 그렇죠 가급적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최선의 도리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최측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지도자나 리더들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도하시고 리더해가시는 건 맞지만 실무를 하는 이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끝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잘 실무를 하고 집회를 진행하고 또 작점도 잘 짜고 그렇죠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2016년도에 결합했던 단체가 거의 한 2천여 개 맞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정말 거대한 집단지성이 함께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집회가 점점 커지고 10월 22일 이제 전국 그 집결 우리 다 다음 주죠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벌써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하고 10차 10일차인데 네 네 10월 20일이면 뭐 네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온라인에서도 다들 참여하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실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버스 대절 네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뭐 수십대 수백대까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고 일부 또 이제 야당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도 참여 적극 참여하겠다 이제 당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지난주 토요일날 김용민 의원이 네 우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어 참여해 주신 것처럼 또 양문석 전 위원장님 아니 그 전 경남 도지사님 네 도지사 후보님 오늘의 위원장이신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인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도 와주시고 네 물론 제가 민주당이랑 뭐 이걸 공조하고 짜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독자적인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야당들이 적극 참여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또 적극 참여를 적극 제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기도 하시고 또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이시고요 네 공동대표가 지금 몇 분이시죠 네 이제 우리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 연대기구를 끌을 때도 네 민주화 돼서 사실 참여단체 대표님들이 다 공동대표인 거죠 아 네 예를 들면 우리 시사위평교회 윤선희 대표님도 유튜브 채널 자격으로 가입하시는데 대표님도 우리 선악관님도 공동대표님이신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직 원리장 그러는데 아 예예 다만 이제 공동대표가 그렇게 되면 수백 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임인으로 네 지금 뭐 박근혁권 퇴진비상국민행동부는 규모가 작지만 뭐 단체가 한 100여개 개인이 뭐 수천명 유튜브들이 한 우리 40개가 넘는 유튜브들이 가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 공동대표님들 다만 거기서 좀 더 실무를 많이 하고 좀 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상임 공동대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김민웅 목사님 네 그다음에 김은진 교수님 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희종 교수님 네 또 뭐 저 그다음에 양희선 목사님도 그다음에 은우근 교수님까지 이렇게 다섯 분이 있고 양희선 목사님 이제 사실 공동 상임 대표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으로 일단 이제 저기 어 종교계획 특별위원장으로 아 네 촛불행동의 종교계획 특별위원장으로 아 네 아무래도 교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상임 대표를 전면에 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제가 또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양희선 목사님 김민웅 목사님 뭐 또 뭐 진영호 목사님 등 목사님들이 요즘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들이 더 많이 앞으로 더 참여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계에 그래도 자존심을 세워주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광훈과 그 그 구 대형교회가 망친 기독교의 이미지를 지금 우리 촛불행동의 목사님들이 상당히 복원해 주시고 계시고 평안하면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도 곧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상근하는 김 디모대 목사님 네 김 디모대 목사님 적극적으로 정광훈 세력에 맞서서 적극 고발도 대응도 하시면서 촛불집회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민생경제연구소와 또 촛불행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제 촛불행동에 뭐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네 다만 이제 원래 이 촛불행동이라는 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중심으로 뭉쳤지만 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거나 또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중도 퇴장시키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공식 피켓에는 무능무지 거짓말 윤석열 퇴진 주가저작 의경력 김건희 특검 이렇게 많이 적어져 있지만 실제로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분석해 보면 이 고물과 고유과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 속수무채 무대체 심지어 공공요금을 급등시키는 대체만 내놓는 그 정말 살기 힘들어서 나왔다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럼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의 참여단체이면서 동시에 촛불행동이 이제 민생경제 이슈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도 이제 공급하고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경제가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는 경제성장률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코인이나 주식이 잘 돼가지고요 그걸 팔아서 이제 주점이나 가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도 엄청 급등했는데 거기에 금리까지 뛰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게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안률이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 그만큼 무서워서 또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에 빠졌는데 그게 주식이랑 코인까지 폭락하니까 아니 그걸 팔아야지 뭐 돈을 쓸 텐데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돈을 쓰겠어요 있는 돈도 꽁꽁 숙혀놓거나 아니면 진짜 최선의 필름 지출에는 아무도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위험한 게 소비심리가 위축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그게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스테이플레이션 상황으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침체까지 이제 동시화 버리는 거라서 지금이 꼭 그런 형국이고 그게 막 그 극단적 고안률 사태까지 터지니까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이제 투자한 외국계 자본들이 빠져나갑니다 금리를 더 많이 주는 데로 가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있어서 외안보육도 좀 줄어들고 있고 모욕 수지도 6개월 이상 적자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다 그렇죠 외신에서도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성렬 김건희 정권은 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고 국민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네 이러다 jimfo 오면 어떡하냐는 각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다 나라만 한다 이러다 경제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생경제는 또 그런 요론을 반영해서 촛불행동에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능무지 거짓말 윤석열 퇴진도 좋지만 이걸 바탕으로 민생경제 파탄 내는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이러다 경제망하고 나라망한다 네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는데 무대책 속수문책인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이제 요런 제안도 하면서 계속 시민들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진걸 사장님하고 방송을 하니까 제가 상당히 편합니다 아이고 일단 제가 오디오가 덜 들어가도 워낙 달변하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좋네요 저희 뭐 여러분 우리 윤석열 아니 제가 윤석열 성악가님 윤석열을 비교합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만 생각하면서 몰아내 생각하니까 네네 저기 우리 촛불행동 초기에 제가 온라인 집회를 했었잖아요 코로나 심각해서 그때 1군에 뜨시는 성악가님들아 와서 노래도 직접 해주셨어요 성악가시니까 네 내나라 내결에 네 상록수 상록수 그래서 정말 온라인 집회 역사상 가장 품격 있고 멋있는 집회를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집회도 불러주십시오 네 그럼요 시사의 품격이 지금 15만 구독자인데 빨리 이제 김성수TV랑 시사의 품격 20만 돌파했으면 좋겠고 우리 팩트TV도 이제 80만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마이티비가 130만 돌파했고 네 130 서울의 소리가 85만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보개혁 또는 중도적인 분들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엉망이기 때문에 진보개혁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팩트TV가 공중파 포함해서 뉴스채널 지금 14위를 기록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성적인데 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저희들도 심지어 이제 1위원 진보개혁 유튜브들 힘을 실으려고 양희삼 목사님 양희삼TV 네 진영호 목사님 진영호TV 우의종 교수님 우의종TV 저도 부끄러지면 안딩글TV 만들어가지고 아유 그런 말씀이네요 또 뭐 인사이트TV라든지 작지만 강한 유튜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냐면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유튜브 전문 채널들을 응원하고 연대하고 네 또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팩트TV 구독하세요 뭐 시사품권 구독하세요 이렇게 제가 캠페인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진짜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구와도 잘 지내고 또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다 좋게 보시겠지만 안 소장님은 진짜 알면 알수록 진국 같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아유 아유 이제 요즘에 힘이 들어가지고요 윤석열 김부현 빨리 끝장내야 되는 게 나라와 국내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도 오래 하니까 저도 이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망가고 싶고 네 그러나 이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몰아낼 때까지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열심히 일단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뭐 인사나 행정 등에 대해서 인사나 행정 그리고 또 국내 정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최악의 정권이 있을까 싶습니다 많은 지금 국민들께서 윤석엘에 비하면 박근혜 이명박은 성군이었다 오주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희 국민들의 손으로 혁명으로 몰아냈던 어떻게 보면 옛날 프랑스 당면같으면 단두대에 보냈던 그런 압지자들을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건 김재원 최고위원도 인정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당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뉴스공장 나가서요 김호준 씨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양심이 있었네요 네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민생인 민생 경제민경제 남북관계 평화 외교 국방 안보 뭐 국제협력 국제결음 그다음에 국격 그다음에 국위선양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 최악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너무나 무식하고 무례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날마다 국민들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기만하죠 가는 데마다 반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국민한테 네 경북 산주 농민들 아니 지가 언제 봤다고 그리고 아무리 젊는다 해서 아무리 어려도 존대를 해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무례하고 꼰대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한테 야야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은 더 우습게 하는 거죠 뭐 미국 국회도 새끼라고 해버리는데 그랬다가 거짓말하라고 한국 국회라고 했고 그럼 한국 국회의원들한테는 대통령한테는 새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네 근데 당연히 국민들 더 우습겠죠 마트 가서도 반말 경찰들을 만나서도 반말 그냥 이런 사람은 단 하나도 권자에 신성한 국민의 대표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모든 게 엉망이 드디어는 이제 아예 일본을 끊어들여서 한반도의 전쟁을 몰아가는 그런 짓까지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너무 신났죠 네 그러면 한반도 사실 일본 자위대가 참전하게 되고 그럼 본인들이 드디어 이제 일본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고 또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네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미 지금 미국에서 네 일본 군대라고 그러고 동해를 일본에 라고 그러고 윤석열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줬기 때문에요 완전히 미일 동맹의 하이 파트너 또는 잘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같은 미국하고 일본에만 매달려가지고 만나달라 만나달라는 스토킹 외교하고 무조건 어 한밀군사동맹 하자는 식으로 달려더니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국한테 줄 것 하나도 없이 뭐 옛날 과거사 문제든 뭐 전기 자동차 차별 문제든 또는 강제 징용 문제든 단 하나도 우리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서도 윤석열 정권은 마음대로 조종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잖아 그러더니 아예 이제 동해 일본 자위대를 출동시킨 거든요 전범기를 단 이건 나라를 지금 팔아먹는 제2의 이한용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네 정진석 일본이 전쟁한 적도 없고 침략한 적도 없고 전쟁이나 침략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게 아니고 조선은 그냥 망했다 내부 문제로 지금 현재로 정진석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동안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요 그럼요 일단 일본한테는 뭐 좀 세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군사독재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나 비판 여론을 불시키려고 그렇죠 국민의 정서에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잘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명박도 독도를 받잖아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까부지 마라고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반발을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은 독도를 가는 게 아니라 독도의 자위대를 끌어들인 겁니다 네 정진석의 워딩이 이랬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 조선의 내부 분열로 망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발점을 나눠가서 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조선 집권층이 내부 분열 내부 썩어서 망했다 일단 팩트가 틀렸죠 여러분 자 일본 군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호시 땀 땀 노리다가 결국은 어 그 국내 국내의 사정을 악용해서 일본군대는 실제 한반도 왔었잖아요 그럼요 동학농민들을 최소 수만의 수십만 원을 학살했고요 학살했죠 그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동학농민혁명은 갑오 농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농민들이 조선을 개혁하고 집권층을 개혁하기 위한 일종의 혁명전쟁을 벌였다 그런데 패배한 혁명전쟁을 하죠 물론 역사전 패배 현실전 패배전이 역사전은 승리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의병투쟁으로 이어지고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 민주환동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의병의 나라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반대단 나라 어 어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가 됐고 네 인구 5천만의 어 국민소득이 평균 3만 달러가 넘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 6위 국방력이 세계 7, 8위의 경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자 조선에 침략을 했고 일본 군대가 그 다음에 동학농민들을 학살했고 우리 국민들을 그 다음에 농민들만 학살했습니까 뭐 민빈인지 명성화구인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명성화구라고 하자고요 국민들이 익숙하니까 명성화구도 시해하고 그 다음에 친일 내각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 겉박해가지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로 만드는 전후에서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의병들을 다 토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 토지 같은 데는 봐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근데 침략한 적이 없대요 전쟁한 적이 없대요 아니 수만 수십만을 주겠는데 그런 팩트도 완전히 우겨서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안하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인정하는데 강제합방은 경술국진은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다뤘어요 네 거의 조롱 썩기 아이고 애교 참사 무능 무지 이런 말 다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에 정말 군력 외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일본에게라도 고마움이라도 표하면 좋은데 일본이 일본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본 언론이 보기에도 뭐 일본한테는 유리하지만 너무 우습거든요 그렇죠 너무 또 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조롱과 모든 언론은 좀 권력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기본적으로 좀 하잖아요 아무리 저 얌전한 언론이다 하더라도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죠 뭐 해외의 신 뭐 BBC에서 웃음꼴이 돼버린 건 뭐 여러분이 너무 잘하실 거고 모든 언론이 해외 언론이 윤석열이 욕을 했다 어 새끼라는 욕을 했고 빠카든 새끼라는 욕을 했고 뭐 아이디어트라는 욕을 했고 아 이디옷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라고 했고 맞습니다 네 바이든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다 그럼 해외의 신에도 바이든 아니면 난리면이라고 항의를 하지 그래요 이놈들 근데 그 난리면이 못하잖아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시죠 극우 채널에서 그랬다면서요 난리면으로 하자 이거 우기면 된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서울의 서울에서 제가 변희재 대표랑 토크를 하는데 아 예 봤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변희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어 저도 변희재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보니 아무리 강경보수여도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라고 욕했고 쪽팔린다는 비속을 썼고 바이든을 조롱한 건데 그런 식으로 그걸 거짓말하니까 너무 웃겨갖고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열다섯 시간만에 어디서 이걸 난리면을 그 유튜브에서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진석의 발언 여러분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틀렸고요 두 번째 일본이 침략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한국을 겉박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엄청난 산륙과 학살과 그 다음에 투옥과 고문과 별짓을 다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부인한 거잖아요 조선이 잘못돼서 수로 망한 거고 침략한 적도 없고 전쟁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일본 병합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박근혜 때 총리 문상극인가요 문창극 문창극 그거랑 똑같은 그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역사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총공세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진석 의원의 사돈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덕흠입니다 박덕흠 네 참 비리가 날마다 더 큰 그래서 더 큰 큰 비리가 계속 더 크게 아 더 큰 덕흠 박덕흠 비리가 비리가 매우 날마다 더 크게 밝혀있다 박덕흠 사돈이고 자기 부친 할아버지까지 지금 친일 행각이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뼛속 깊숙이 친일 반민족 행사하고 토착기구인데 그런 자가 여당의 대표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패착 한 세 가지만 꼽는다면 가장 큰 패착은 뭘까요? 음.. 일단 당선된 것부터가 패착인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택을 했으니까 네 저희는 뭐 대선결과를 제가 촛불집혈하는 걸 지금 대선결과를 불복으로 보러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선결과를 불복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23원표로 진건 진거죠 그렇죠 엄연한 민심이 있었던 거고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좀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홍남기한테 뒤돌린 것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 민심 악화된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국민들의 소상공인 빚더미 앉아버리면서 이분들이 민심 악화돼가지고 대책이 찔끔찔끔하다 윤석열은 천만원 준다는데 이러면서 돌아선 분도 있고 이제 별별 이유가 많은데 우리 결과는 깔끔하게 인정 하지만 잘하면 협력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김재훈 최고위원님도 이준석도 양두구육 계곡이 본인들이 이게 저희들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네 유승민도 최악의 정권이라는 식으로 예약을 했고요 이준석은 아예 계곡이다 양두구육이다 국민을 속였다 그 다음에 김재원도 뭐 하나 상한 데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과는 인정하지만 불량품을 잘못 뽑았으니까 반품을 시키겠다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선 자체가 폐착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대통령 집무실을 무리하기 전하는 것으로 국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써 1조 1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세력의 온갖 비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1조 1천억을 당연히 그런데 쓰니까 서민 중산층 민생 예산을 그만큼 깎는 것이고 거기에 또 어 부자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60조가 넘는 부자감세 특혜를 줘야 되니까 그만큼 또 서민 청년 노인들 관련 예산을 다 대폭 깎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폐착인 거죠 당선이 첫 번째 폐착이요 두 번째가 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 중산층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수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소비탄력성이 크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 고환율 고금리 정책을 고환율 고금리의 대책이 없고 거기에다가 공공룡까지 급등하니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순한 고객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황학동에 어 음식점이 지금 음식점만 지금 9월달까지 4만개가 폐점해갖고요 전국적으로 황학동이 주방거리인데 네 거기에 그 폐점하면 그렇죠 중고제품들이 거기다 중고 칼감 넘기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온답니다 근데 사가는 사람 없답니다 음 그래서 이 황학동 상인들도 일단 헐값을 사가지고 보관료가 드니까 고무스장이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음 누가 이제 창업을 안하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국민대 삶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폐착은 무조건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음 그 다음에 전정권 탓하면서 정치보복만 일삼고 어 민생경제 파탄사인데 아무 대책 내놓지 않는 거 이게 세 번째 폐착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영수회담도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답하고 있지 않고 어 그 대정 대정부 연설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 몇 가지의 안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이게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통으로 낸 공약이다 네 이것부터 합시다 네 라고 하는데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수회담을 하고 축하하고 전화까지 했잖아요 제한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뭐 바로 소환 통보를 하는 놈들입니다 네 말이에요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최소한의 대화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죽이고 이재명 짓밟아서 공포 정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속 한편 한쪽으로 무속 비리 비선 세력들 한쪽으로는 정치검찰 독재 세력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기세등등에서 천하제일의 시금방을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과 이상민으로 정치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뭐 이런 자들에 대한 고발과 뭐 최은순 등등 포함한 자신들 측근들의 비리는 아무리 나와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다 줄줄이 불기소하고 맞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그 주변까지 뭐 날마다 샅샅이 수백건들을 압수수색하고 날마다 이상한 뉴스를 만들어내고 정치검찰 압수수색하면 국민들이 금방 눈치채니까 조국 사태 때처럼 이제 조국 사태라면 안 되죠 이제 정치검찰 쿠데타 사태처럼 그러니까 감사원을 마치 정치검찰처럼 악용해가지고 감사원을 그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시켜서 이건 전면적인 탄핵사효가 됩니다 지금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그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이 됐잖아요 저는 민주당에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네 국민들이 법사위만큼은 절대 사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겨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줄 몰랐을까요 진짜 법사위는 꼭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법사위원장까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안 와도 그렇죠 하나 처리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패스트트랙에도 못해오는 상황이 됐죠 네 뭐 조정호 의원이 반대한 내용 조정호 의원은 저희들이 설득할 테니까 민주당은 거침없이 아니 그 윤석열 세력들은 죄도 없는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특검으로 엮어가지고 지금도 과목에 계시잖아요 네 소수석일 때 그걸 관체시켰어요 민주당은 지금 다 수석인데 그럼요 김건희 특검 하나 관체시 국민의 7, 80%가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기 하니까 집중 못하는 거 이해하겠는데 국정장관 끝나자마자 네 한편으로는 민생예산 확대하는 거하고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 관체시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상공인에게 빚더미 대신 생존권을 보장하라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잘 그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렇죠 올 1, 2월달에 또 우리 안 소장님하고 현장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이 추경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또 기자회견도 하시고 맞습니다 그때 만났던 게 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25에서 25 네 2% 최고 구간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게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25에서 22로 내렸죠 그렇죠 결국은 기업들이 네 맞습니다 낙수효과는 하나도 없었고요 네 오히려 재벌대기업 배만 물려주고 양극화만 심화시켰죠 그렇죠 차라리 그 돈을 거둬서 네 지금 마구잡이 깎고 있는 보육 예산도 지금 20%를 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청년 산업단지가 교통이 안 좋으니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한 달 5만 원 네 청년들에게 그것도 지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뭐 그렇죠 지금 깎이고 있는 예산들 보면 차라리 이번에 25에서 25%는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법인세 노름은 하나도 과도한 게 아니라 2개만 내는 겁니다 2개만 그냥 뭐 주민세처럼 다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최고세율은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인 우리나라 80개 정도만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25% 깎아주면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인 이 굴지의 세계적인 재벌대기업들만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주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이 3%를 인하하는 것이 임기 5년 동안 한 38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속였어요 또 네 13조 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속인 건지 아시죠 여러분 네 5년 내내 총액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감세특혈 조수인데 올해 대비 내년에 2조 내년 대비 내후년에 2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13조 밖에 안 된다 그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정권은 너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네 모든 게 정치 공작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세수를 어떻게 보존을 했느냐 근로소득세가 거의 10% 가까이 그렇죠 소득세 올라갔죠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고 그게 낙수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이 흘러 넘치면 그 물을 다 받아 먹고 산다는 건데 전 세계가 낙수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일본의 기시다나 조 바이든도 저희랑 정치 입장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당선되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간층 이하를 도와서 정부가 정부가 할 일은 부자 하나 대기업들 안 도와주고 중간층 이하를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내수 여력을 회복해서 내수를 늘려서 서민들 중산층을 도와주고 그들이 소비를 늘려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대부분 나라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은 뭐 12000원 내면 세 달간 교통비 무료로 하는 정책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끄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1인당 135만원 인플레 수당을 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걸 받아라 라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각종 복지수당을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아무 대책이 없이 공공요금을 급등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했던 소멸성 지옥화폐 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너무 좋은 정책이죠 일본은 더 많은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하거나 이랬단 말이죠 현금으로 작년으로 저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일명 썩는 화폐죠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지역의 땅에 떨어져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경기 부양의 효과도 있고 복지 정책이기도 하면서 경제 정책이기도 그리고 물가 대책이기도 한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비용해보신 10만원을 사면 11만원이나 많이 주는 건 11만 5천원까지 절업회량 연동운동면 15%도 할증을 해줍니다 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만원이나 15천원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시장이 와서 얼마나 부담이 덜겠습니까 계란 한판 더 살 수 있고 우유 맵게 더 살 수 있고 맞습니다 지금 마트 가면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금치가 9천원 만원 하고요 배추 한 통이 막 15,000원 하고요 김치가 급등했고요 밥값도 많이 올랐어요 네 당연하죠 밥값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그 민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안 소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저도 경제 관련 민생 관련해서 정말 피를 토하도록 대선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참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8시 20분까지 방송을 마쳐달라고 하면서 10분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뭐 촛불집회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드려야죠 네 본격적으로 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촛불집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지금 또 집회가 촛불 행동에서 집회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또 참여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가약하게 우리 국민들께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드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은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네 저희는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수천명의 일반 시민들 이게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단체 위주로 연대기구를 꾸리거든요 네 이번 저희의 진일보한 특징은 개개인 단체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개개인이 누구나 예를 들어 촛불 전인 같은 개별 단체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촛불 행동한테 연대기구 회원도 돼서 후원도 할 수 있고 후원이 어려우면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고 네 또 홍보로 함께 해주고 또 자봉으로 돕고 네 그리고 역사상 참으로 유튜브 채널이 연대기구에 직접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40여 개 넘는 우리 진보 소중한 진보 유튜브들이 다 대거 가입해가지고 실제 촛불 행동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촛불 집회에 생중계 중독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에 관련해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발언도 직접 발언도 하시고 저번에 인사이트TV 대표 공연을 봤습니다 윤선희 이성한과님도 공연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렇죠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발언도 한번 하시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생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연대기구의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더더욱 더 많이 유튜브도 봐주시고 직접 오프라인 행동도 해달라 근데 그러면 또 오프라인 행동이 잘 되면 오프라인 오신 분들이 유튜브에 또 가입을 해요 그렇죠 선순환 구조인 거죠 윈윈윈 윈윈윈 정rica 선순환 구조인 윤석열 한 달 경hei savoir 그 favorable 지금 에 조금 그런데 뭐 집권 첫날 당선된 날부터 계속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날부터. 그래서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촛불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진이는 너무 이르다. 과하다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지금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을 이슈로 낼 거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해서 민주당 바로 세우기 집회도 병행했던 분도 있고 다종당한 사실 진보기의 유튜브들이나 심의사단 다종당한 집회가 언뜻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분열로 보여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분열은 아니고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각자 하는 거로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규탄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정확히 4개월이 지나던 어떤 시점에서 치임 4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권한 지 4개월 아니 치임 4개월이에요. 치임 4개월 5월 11일이니까 6월, 7월, 8월, 9월 이때쯤에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정확히는 3개월 지날 때쯤이네요. 보니까 이건 규탄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100일 정도 지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건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크게 해야겠다. 그래서 9월을 조금 아직도 섣부러다한 분들이 일부는 계십니다. 부담수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중도층 입장에서는 6개월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진짜 규탄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 빨리 끌어내리자 해서 이제 제1차 촛불 행동부터는 윤석열 퇴진을 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한 100일 전후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9번 그러니까 10월달, 9월달, 8월달 이렇게 이때 이제 이때부터 제가 퇴진을 정식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도 섣부르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요. 물론 이제 비판이나 규탄 정도를 하자는 분들이 의견도 매우 존중합니다만 이러면 규탄에서 뭔가 나아지고 개선의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성을 한다거나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규탄으로 머무를 수 있겠는데 날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경제든 평화든 외교든 국방이든 최소한의 상식이든 모든 걸 날마다 파괴하잖아요. 국군의 날에 가서 부대 열중 쉬어도 못해 했다잖아요. 네. 그렇죠. 쩝쩝이 부대 열중 쉬어라고 발표했다는 그게 암호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호. 그럼 풍자하고 들죠.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쩝쩝이 아닙니다. 잘 들으면 부대 열중 쉬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기분의 날을 제가 풍자한 게 제가 풍자했던 집회 때 그게 막 지금 200만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바른 소리 TV에서 쇼츠를 올려주셨는데 요즘은 쇼츠가 굉장히 이제 국민대장의 인기가 있으니까 사무효과가 있죠. 그렇죠. 어린이집 가서 6개월 귀여운 아이들을 걔네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죠. 뭐 걸어다닌다. 6개월이면 걸어다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죠. 아나바다가 뭐냐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가 있는 거냐 전혀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 여성의 사회 진출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그러니까 날마다 사고를 상주에 가서 청년 농민들한테 정말 농업을 지켜주는 귀한 청년들에게 반말하고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서 모자를 판에 반말을 짓거리고 오고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무속인들과 또 비리 비선세력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고 맨 문제인 중 이재명 죽이기만 골몰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이제 그냥 몰아내야 됩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조 바이든을 조 난리면으로 만드는 놈들이잖아요.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 바이든이라 들렀다 해도 외신도 다 그렇게 근데 그걸 새끼도 안 했고 난리면으로 바이든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작하는 자들이라면 북한이 이제 사소한 실무수나 잘못으로 하는 걸 계기로 전쟁도 일으키고 거기에다 일본 자의 대가 끌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늘 윤석열이 그 밑밥을 깔았잖아요. 북핵 위협 앞에 뭐 다른 논란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왜 그런 논란을 벌이냐 북핵 위협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이거잖아요. 한밀 군사 동매 일본 자의대하고도 일본 군대를 일본을 군대로 인정하고 일본 군대랑 동매를 맺어서 북한을 선멸하는 전쟁에 나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고 이들은 훨씬 더한 것도 조작하고 공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이 풍향 조시라고 할 놈들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극우 세력들의 김상진 팀이라든가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도 집회를 신고를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1박 2일로 신고를 해서 이틀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일한 현장이다 하더라도 예전에 워낙 재벌대기업이나 정권 비호층들이 집회를 선점해가지고 다른 집회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랬죠. 민주진보진행이 그래서 지금 동일한 현장은 떨어뜨려 놓고 집회를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인도가 그걸 악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회 신고하면 바로 옆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경찰이 왔을 때 명백히 다른 집회를 방해하고 공격하게 한 집회면 불허처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당연합니다. 지금 경찰이 장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상민을 앞세우고 경찰국을 만들고 뿌락지를 거기에 앉힌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최훈순 수사하는 사람들 다 수사책임이죠. 다 교체시키고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 서울경찰청 광유수사대 다 교체시킨 겁니다. 그걸 비호하고 대신 경찰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냅둬버립니다. 비호하고 방조를 해버립니다. 날마다 옆에서 한 10명도 안 되는 세력들이 산면에서 집회를 신고해가지고 저희를 스피커로 테를 합니다. 참가자님 너무 힘들어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도 하고 경찰에 항의 방문도 하고 규탄 논평는 내고 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고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그로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 지난주 지난주는 3, 4만 명 단위가 모였고요. 연인은 4, 5만 명까지 보이는 거로 추정도 됐고 다음 주 22일은 100만 명이 진짜 전국적으로 100만 명 가까이 모일 것 같고 변이재 대표 그룹이 와서 김상진 일당을 우리가 카발하겠다. 변질된 윤석열 압자비 세력들은 자기들이 상대하겠다. 그래서 변이재 대표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저희들 또 조심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퇴진에 또 훨씬 극악무도한 집회 남의 집회까지 방해하는 변이재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진보 보수안에 불문율이 있었는데 서로 집회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도 진보 기역진이 그랬고 자기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집회는 서로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린 세력이 이제 정강원도 그랬고 김상진이나 안정권 세력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극자들이 바로 윤석열 앞잡이들이거든요. 윤석열을 위해서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정치공작이죠. 그것도. 그래서 다음 주 다가오는 토요일 그다음에 20일 이렇게 두 번 압도적으로 모여주시면요. 김상진 일당들 그냥 국민들의 함성으로 묻어버리면 됩니다. 깨갱? 묻어버려. 자 22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22일 이 집중판 이제 전국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모이는 집중판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시청역 7번 출구가 본 무대가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광암광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광암광장 또 세훈이 장악한 서울시가 맨날 TBS 죽이고 박원순 죽이기 뭐 그다음에 광장에 사람들 못 몰게 하는 계획만 하고 있거든요. 이러들이 그래서 광암광장까지는 제가 이제 못 가고 대신 세종대로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촛불 시민명의 함성이 생생한 곳인데 시청 앞 프레센터 쪽 그쪽 그다음에 청계광장까지 연결돼서 그 넓은 대로를 저희가 최대한 차지해서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수십만 명이 모이면 서울광장까지 자연스럽게 장소가 좁으면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까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들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들었으면 세종대로 꽉 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미어 터지면 안전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참여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참가자들은 지금 지역 촛불 행동들이 버스를 대제에서 같이 올라오시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일도 볼 겸 친구도 만날 겸 요즘 KTX가 또 잘 때 있으니까 SRT나 그렇게 오셔도 되고요. 같이 버스 대제에서 오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22일은 서울 나들이 꼭 지역에 계신 분들 대거 진짜 오셔서 유전용권 퇴진의 힘도 실어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퇴진 집회를 그렇게 크게 했어도 바로 퇴진 안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은 좀 양상이 다르거든요. 아니면 아직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버티겠죠. 그렇지만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효과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경고나 압박을 느낄 거 아닙니까? 백만명 안팎이 모이면. 그래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또 퇴진의 부담스러운 분들도 윤석열 규탄이나 비판의 의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은 행진을 용산으로 한다면서요? 네. 용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지금은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에게 집회를 알리고 그걸 보고 시민들께서 다 찍어서 올리거든요. 이런 집회가 있는지 몰랐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영생이 많이 올리십니다. 서울 시내를 돌면 그런데 이번에는 강력한 민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산 집무실로 그래서 용산 집무실에서 1조 1천억 낭비하지 말고 청와대로 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는 청와대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제발 집에 가서 무속인들이랑 밤마다 술판을 버리던 구판을 버리던 제발 국민들 나라와 국민을 파괴하지 말고 걱정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강력한 촉발 예정입니다. 우리 팩트TV 독자분들도 22일 날 꼭 오시겠다. 정말 많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계십니다. 용산까지 우리 행진을 한다는 거 22일 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팩트TV도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우리 팩트TV가 생중계를 해주십니다. 제가 목 놓아서 우리 팩트TV가 생중계를 해주십니다. 홍보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 팩트TV와 팩트TV 실무진 중계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징걸TV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힘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감옥 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으로 현직 대통령은 프리미엄 때문에 왜 한 내라는 제가 아니면 탄핵을 못 시키면 일단 감옥에 못 보내니까 김건희 특검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불공정한 여론이 70% 안팎이고 70대 어르신 빼면 80%까지 될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논문 조작도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 아마 오늘 저녁 10시인가요? PD수첩에서도 김건희 논문 조작이 아주 자세하게 나가는 아니 그 논문 조작 말고 경력 조작 학력 조작 그게 일반인들이 저지를 쓰면 구속되거든요. 상세상의죄로 그게 자세히 나가고 서승만 박사가도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고 저도 저도 인터뷰를 해서 저도 나갈 것 같고요. 오늘 PD수첩 밤 10시 방송으로 너희 또 PD수첩 같이 봐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퍼뜨려 주시고 언론이 죽은 시대에 그나마 괜찮은 언론 방송 그 다음에 우리 진보기 유튜브들 널리 본인만 구독하기 좋아요 하지 마시고 널리 전파 홍보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뭐 윤석열 정부가 촛불에 대응할 양상 전망 그리고 타겟책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쉽게 자들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검찰 출신들로 각 요소요소에 지금 검찰 정부를 만들어놨고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는 저들이 당연히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2016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럼요. 너무 죄송하죠. 또 나와야 되냐고 저한테 엉망스럽게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몰아내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나라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저나 여러분 같은 민초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는 우리 집단지상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도적이어야 더 나은 정치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게 현명해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고 시간이 바쁘시니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는 민생경전구소 또 안징글TV 안징글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저는 우리 진보기와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일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팩트팀이나 진보기 유튜브들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진짜 고맙고요. 지금 비록 굉장히 날마다 열받고 힘든 일이 가득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와 국민이 망하지 않게 막기 위해서라도 이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것이고 경제 파탄 J.M.F 보면 사실 전쟁 못지않은 참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서 무지출 챌린지 무일품 챌린지 냉장고 파먹기 도로 파먹기 이런 걸 하고 계십니다. 만보기를 깔아서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고요. 당근마켓 중고나라의 가입자가 몇백만이 폭충했습니다. 다 먹고서 너무 힘드니까 택시 대책도 관심도 속수무책이 오히려 공공요금을 4월달 7월달 10월달 올리고 곧 있으면 택시 요금도 또 오릅니다. 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런 자는 빨리 몰아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누구나 도달할 거라고 저는 감이 있고요. 다만 주변에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 뭐 이런다는 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중도층들 관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설득해서 저희도 함께 가고 여러분들도 꼭 그분들을 함께 모시고 나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또 우리 현장에서 시민들이 만나 뵈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진걸 소장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행동이면 행동 또 생각이면 생각 모든 면에서 앞서가시고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모습 앞으로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식으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